국제통화기금 IMF가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외환자금, 외국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는데요. 최근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우리나라 외국자금 많이 들어오고 또 환율전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F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에 시대의 흐름에 좀 발맞춰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는 각국 중앙은행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좀 획기적인 변화죠? 네, 아무래도 요즘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어제도는 중앙은행의 변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IMF도 그동안 환경에 너무 보일 수가 아니냐, 변화들에도 너무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미국이 이렇게 최대 지분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미국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금융위가 하고 나서 신흥국으로 경제중심권이 재편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IMF도 변신하는데요. 최근에 빨리 그 변신이 서두르고 있다고 보시됐습니다. 역시 이런 변화가 감지된 것은 2010년 한국에서 있었던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IMF의 의결권이 변한 것이, 신흥국 중심으로 변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변하려면 주주, 기업에서도 기업 경영 방침이 변하고 이러려면 주주의 구성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셨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맞춰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IMF는 자본거래를 자유화시킨다. 왜냐하면 무역사에 대해서 무역자유라 시키니까 사실 자본거래 측에서 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이 그동안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이런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라서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역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거래의 제한적 규정을 허용했던 것은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획기적 조치고 이것이 최근에는 선진국들이 굉장히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서 선진국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규제 혹은 제한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두려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퇴조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온 배경에 어디 있나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는 아무래도 WTO, 과거의 가트, 그리고 IMF 이것을 상징적인 기구로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신자유주가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변한다, 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왜 IMF가 이렇게 자본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허용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선진국들이 양쪽을 정책에 따라서 신흥국들이 지금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신흥국들이 자금이 몰려가면 거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거품. 그러면 IMF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금융이 방지인데요. 신흥국에서 선진국에 돈 푼 것에 의해서 설립 현상이 되면 거품이 발생해서 무멘트 버스턴, 소위 거품 붕괴로 인해서 반드시 위기는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허용한다고 볼 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의 양쪽을 정책이 최근에는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적극 규제하고 나서고 그 다음에 IMF도 이렇게 규제하고 나서면서 사실 IMF 자체가 많이 변신하고 있다고 볼 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진국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IMF가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관심이죠. IMF가 일본 아베 정부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어떻게 제동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뉴욕외한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시장의 참여자들부터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입방어가 많이 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실 미국 증시가 우리 진행자랑 같이 방송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애플의 장중의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한 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스가 13,800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으면 달러가 강세가 된 데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다시 90엔 정도 이렇게 돌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의 달러 강세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치밀어서 엔화가 약세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일본의 아베 정부의 엔저 유도책이 종종과 다른 획기적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아베의 엔저 유도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요. 일단은 통화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건역을 통원한다.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발건역을 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발건역을 통원해서 엔화를 공급을 시장에 그냥 내도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통화를 직접 산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직접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제교육위원회에서 보면 중심과의 통화를 직접적으로 사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경계하는 가장 위험사람에 해당되거든요. 그것을 서슴치 않게 자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나라 정책에서 보면 항상 재정정책을 강구하는 정부와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중앙원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을 이렇게 규제하도록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나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행위를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IMF가 이렇게 엔조의 유도책에 대해서 정며로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IMF가 이런 식으로 제동을 나서기 전에 그동안 신흥국들은 외국 자금의 유출입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각국에서 이것을 제재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점검 한번 해보죠. 이미 신흥국들은 산지국들이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조치 중에서 외화 유출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브라질이 외화 유출입에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되는 토빈세, 외환거래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초기에 반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 이전에는 말레이시아의 마흐트리오 총리께서 태국 바타 위기일 때 이 외환거래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마흐버렸습니다. 네. 마흐버렸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조치와 비슷한, 유사한, 가벼운 외화 유출입이다. 이런 표시를 쓰는데요. 이제 한 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는 그걸 해서 외화를 규제하는 조치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중국도 PSI 정치에서 Permanent Stralization Intervention에서 영구적 불타한 개협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에 비해서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같은 선진국들에서 선진국들도 일본의 NGO 유대책을 이렇게 벌써부터 방지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은 외화 유출입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보다는 반덤핑 관세 같은 소위 무역 규제와 결부시킨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본의 NGO 유대책 정책에 대해서 벌써부터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됐습니다. 일본에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외환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관건은 선진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느냐 신흥국이 적극적으로 반발하느냐 이게 글로벌 한일 전쟁의 앞으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되었거든요. 지금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을 봅니다. 워낙 감정사입까지 가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IMF라든가 지금 열리고 있는 나보스 포럼에서 사전에 안건을 정의한 것을 전부 제치고 일본의 아베 엔저 정책과 관련된 글로벌 한일 전쟁을 지금 가장 큰 의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라든가 그 다음에 G20 같은 세계 최고 경제 단위가 올해 예상되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모든 걸 제치고 글로벌 한일 전쟁 방어에 급선물로 나서고 있다. 이게 지금의 세계 경제의 현안이다. 이렇게 보시되었습니다. 아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문제가 저지르고 있는지 아마 단지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일 전쟁은 지금처럼 감정사업이 된다면 과거처럼 1985년도의 프라자 합의라든가 1995년의 역프라자 합의 물론 이제 성격은 다르게 쓴다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감정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양국 간의 양경제국 간의 이익에 부합되는 합의 여부 프라자 합의라든가 역프라자 합의 같은 합의가 나오지 않을 때는 글로벌 한일 전쟁은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당분간 지극될 수 있는 그래서 올해의 세계 경제의 모습은 합률 전쟁을 줄이느냐 가열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올해 연초에 IMF라든가 각종 예측기관들이 경제 전망치가 맞느냐 아니면 크게 벗어나느냐 이걸 좌우지 않겠느냐에 보였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신흥국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같은 이런 규제를 하게 된다 외환거래 규제를 하게 된다면 국제교육에 있어서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부작용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이게 더 이렇게 올해 들어서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는 반던핀 간세를 하던 소위 무역 개제 조치가 가장 획기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WTO의 분쟁 처리의 절차에 있는 DSB 분쟁 처리 기구의 각국들이 불공정 행위를 이렇게 제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사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비롯된 각종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 지금 다른 분야까지 파급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세계 형제 성장률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IMF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는 좀 외환당국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을 내서 얘기해서 한현님 의견을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3종 세트 활용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조치가 통화 수업을 통해서 탈탈로와 조짐 예를 들어서 한중 간에는 위안화 결제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런 쪽에 노력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한국경제팀을 청해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2A 토빈택스 시스템 이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는 토빈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환율이 모든 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원화가 강세될 때 우리 국익보호 차원에서 사실 토빈세를 부과하는 2A 토빈택스 시스템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이런 사회이거든요. 여기서 긍정적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이 아직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과거에는 토빈세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절대적이다가 체결해 보면 기존의 제도만 가지고 지금 모든 통화에서 원화가 절상되고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한국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는 좀 한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비단 2A 토빈 택시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가 더 강력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경제TV의 의도였고 이것을 외환당국에서 뒤늦게나마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특히 기아차, 현대차 같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기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아차, 현대차는 한국의 수출기업의 대표고 지금의 한일에 있어서 가장 좀 불리한 입장을 작용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그 기업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주가를 못 적고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단계이 좀 빨리 채택을 해서 글로벌 한일전쟁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문제를 문제문제를 우리 국익자원에서 해결하는 외환당국의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외환거래 규제 장단점을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